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멋있으세요. 보니까 너무 저렇게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초보자가 따로 할 수 있는 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하시면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셔서 함께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렇게 준비 한번 추게 됐어요. 오늘 제일 처음 배우실 종목은 차차차입니다. 혹시 차차차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죠. 차차차는 우리가 특징이 간단해요. 투, 쓰리, 차차차. 투, 쓰리, 차차차.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할 텐데 저하고 선생님이 먼저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저희가 보여드린 다음에 그 스텝을 한번 따라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앞에 서주시고. 시작. 투, 쓰리,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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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예요. 굉장히 어렵게 보이시죠? 이따 분 따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를 한번 잡아주시고. 이 발부터 시작. 투, 쓰리, 차차차. 투, 쓰리, 차차차. 투, 쓰리, 차차차. 투, 쓰리, 차차차. 진짜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소질 있어요? 사실 소질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진히 얘기하지 마. 소질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춤은 소질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몸을 위해서 그냥.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모님은 우리 저기 배초롱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쓰리, 차차차. 투, 쓰리, 차차차. 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차차차. 투, 쓰리, 차차차. 너무 잘하시는데요. 와우. 자, 그러면 차차차에서 지금 여기까지 하면 룸바는 자동으로 되세요. 자, 준비. 투, 쓰리, 차차차. 투, 쓰리. 이거 돌렸죠? 여기에서 거기서 한번 쫙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고. 네. 자, 시작. 짠. 그렇지. 차차차 음악 맞춰서 하다가 마지막 엔딩으로 이 동작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5, 6, 7, 8, 1. 저게 좀 헷갈리죠. 아, 차차차 한 다음에 돌아야지. 아무 때나 돌려도 상관없어. 아니라니까 이쪽 스텝이 가야 내가 오른발을 쓸 수가 있어. 네, 맞습니다. 항상 여자 말이 맞기 때문에. 항상 여자 말이 맞아요.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세, 차, 차. 둘, 세, 차, 차. 두, 세, 차, 차. 두, 세, 차차차. 두, 세, 차, 차. 두, 세, 차, 차. 두, 세, 차, 차. 1번 더. 두, 세, 차, 차. OK. 오늘은 이 정도로 저희가 만족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